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테라함 코수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실전모의고사 시즌2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자, 시즌2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실전모의고사는 총 24회였고요. 자, 시즌1 8회, 요건 이미 다 완강 끝났죠? 네, 그 다음에 8회, 요게 이제 이번에 경영하는데 요 사이에 사실 이제 뭐가 있었어요? 9회 평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9회 평가원은 점수를 좀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쉬었다, 어려웠다? 쉬었다. 근데 우리는 좀 불안한 게 있잖아. 6월도 엄청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9월도 쉬웠네? 그럼 수능 과연 쉬울까? 9원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선생님 경험서를 보면 6월에 쉬웠고 9월에 쉬웠다가 수능에 되게 어려운 적도 있었고 반대로 9월에는 되게 어려운데 수능도 엄청 쉬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의 점수를 확보하려면 공부는 사실은 이만큼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학습법이라는 건 여름 전과 후가 좀 다르거든요. 9월이 끝났다는 건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석도 지나고 거의 이제 10월이면 좀 이만 있으면 10월이 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즌2에 대한 오토사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학습법에 대한 얘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나름 되게 평이 좋아요. 자신하는 거고요. 수강평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좀 자신이 있는데 난이도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9월만큼 내면 그렇게 좀 쉽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9월보다 좀 높고요. 시즌1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컷이 1등 컷이 한 45 정도 좀 나오게끔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는 이제 강의 올라가면 추후에 강의 올라간과 동시에 해설이 같이 붙어요. 알겠죠? 해설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학습법인데 이 얘기야. 당연히 시점 모의고사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근데 모의고사만 푸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왜? 마지막 지금 시즌이 파이널이니까 남들이 다 모의고사 풀이 나도 풀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아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 친구를 좀 나눠서 시점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위권 친구라는 건 어느 정도면 상위권인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조단은 어 45 이상은 나와. 이걸 우리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좀 더 내려 44까지 인정해 줄게. 알겠나요? 근데 44만 돼도 사실은 100점 만점 보면 얼마야? 88점이기 때문에 뭐 극상인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하나 풀면 한 회당 틀리는 문제 오답이 생기게 되는데 틀리는 문제가 20개 중에 뭐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복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아 문제를 많이 푸는 건 굉장히 당연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과목 간에 잘 나눠서 너무 한 과목에 치정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뭐 2회를 푸든 2회를 푸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2배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8회면 사실은 나흘이면 끝나. 상위권 친구들은요. 또 하나 만약에 시즌 1부터 푼다. 선생님이 시즌 1은 아직 안 풀었어. 이거는 9평 전 거니까 안 풀어도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다 수능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즌 1을 풀었으면 이번 9평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시즌 1에서 시즌 1, 시즌 2 같이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거 나흘이면 풀고 이거 나흘이면 풀어. 즉 일주일이면 이거 다 풀어. 뭐 선생님 것만 푸니?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모의고사 많은 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니까 특히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는 주의권 친구 이게 점수대로 또 문 닿으면 35점에서 43점 정도 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또 안 되거든. 왜냐하면 화학만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한 다른 과목에 너무 지어서 화학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계획이 진짜 중요해요. 이 계획을 하는데 세워서 이제 실천하면 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로 생각해야 돼. 정말 모의고사 지금까지 안 풀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거든. 그치? 근데 모의고사를 내가 지금 20개째 30개째 풀고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이게 우리 이과니까 이게 여러분이 푸는 모의고사의 횟수 이거는 점수 그러면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 안 풀면 쭉쭉 올라가나 이게? 그러지 않아. 그렇죠? 장담하고 없는데 90%는 이래요. 가끔 하나 되게 잘 봤는데 이때는 회차가 되게 쉬웠던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답답하거든.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주인권 친구들은 많은 회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면서 아 자신 있는 파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자신의 파트는 어디냐? 어디가 중요한 파트겠어? 당연히 ph poh 알겠어? 또한 중화 적정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화 적정 용액 파트에 대한 농도 그쵸? 자 또한 기체 양론 또한 양자수 여러분 문제에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또한 금속에 산화환원 산화수를 통한 개수 맞추기 알겠니? 이거 말고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있어요? 포인트 중에는 주기율 파트가 있죠.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반지름이라든가 전자배치 통해서 어 자 누에 누구야? 뭐 알아놓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단원 파트에서는 꽤나 많은 친구들 보면 잘해요. 근데 요즘은 거기는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 다진 추세가 본질은 이 꼬부는 게 7개가 있잖아요. 여기 뭐가 없니? 19번 20번이 없어요. 그쵸? 어 양적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중화반응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양적계산과 중화반응은 되게 요즘 쉽게 나오는 트렌드인데 문제는 이번 9평도 마찬가지잖아요. 4페지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왜 정답이 낮았을까요? 16번이었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 자신 있는 파트가 몇 개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신 있는 파트가 아 이 중에 나는 오 이 반대로 말하면 아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런 파트가 있으면 그 문제에 시야가 닫혀요. 왜? 여긴 내가 싫어하는 데야. 그럼 일단 자료가 안 보인다니까. 물론 이제 스킵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못 풀고 있는가 또는 어떤 문제에서 자꾸 틀리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모의고사를 풀어줘야 돼요. 양질의 모의고사 어렵다고 좋은 모의고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만약에 내가 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장 양질의 모의고사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평가원에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반드시 다시 푸셔야 돼요. 거의 암기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는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이 점수도 나오지 않는다. 그치? 이거는 알아요. 근데 분명히 내용적으로 다 알아. 그치? 근데 뭐가 없는 걸까? 풀이의 일관성이 없는 거야. 풀이의 일관성이 없으면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흔들거든. 양자수를 푸는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습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 주어진 자료 자기 양자수가 등장했다. 부양자수 떴다. 뭐 이런 문제들이 떴을 때 항상 일관된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 연습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점수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걸 우리는 선생님은 보통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10월달쯤 대비해요. 10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제 기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푸는 게 필요하고요.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선생님의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의 유형을 익혀야 되고 아, 틀리면 틀린 문제를 세 번, 네 번 풀어주셔야 돼요. 아직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점수가 38, 35, 30, 뭐 40 아, 바다바다 하지만 수능에서 47, 48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풀고 아, 틀린 문제 해석해 틀린 문제 있으면 아, 이거 실수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패스 그 다음 회차만 늘려가는 모의고사를 풀면 점수가 맴돌아요. 제발 그런 모의고사는 그런 좋은 학습법이 아닌 거지. 알겠나요? 자, 선생님 시즌 3는 한 10월 한 10일 정도에 나온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시즌 1 시즌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 4페이지 19번, 20번까지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빅킬러 모의고사가 있어요. 물론 난이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꼭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시점의고사 시즌 2 1회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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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